20년 4월 학평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전원장치, 저항, PN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되었고 XY는 각각 P형과 N형 중 하나이고 그림 나는 가에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를 보니까 빛이 방출이 됐죠. 빛이 방출이 됐다는 것은 가는 일단은 순방향 걸렸다는 거고. 나로와 보니까 지금 인륜을 박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양공 보이죠? 양공이 보이니까 일단은 얘는 뭐다? 얘는 P형 반도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는 X를 구성하는 그랬으니까 X가 P형 반도체, Y가 N형 반도체겠구나 이렇게 구성된 다이오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순방향이니까 기역 쪽이 아마 플러스, P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N쪽이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봅시다. 기역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니은. 가의 LED에서 N형 반도체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순방향이죠. 그지? 순방향이니까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는 뭐다?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옳은 지문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전원장치의 단자 기역은 마이너스다 라고 했는데 기역은 뭐다? P쪽이니까 플러스가 돼야 순방향이죠.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전원장치의 단자 기역은 마이너스다. 그 다음 디귿. 전원장치의 단자 기역은 마이너스다.